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아 이게 참 제가 찍고서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 여러 번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한 5번 이상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잘 마무리돼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이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내려갈지도 모르고 또 언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자산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고민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전략을 구사하는데 전략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뻔한 이야기더라도. 그러나 이 뻔한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결국 자산관리입니다. 투자는 자산관리예요. 아무리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 투자가 무조건 코인을 모으고 아주 정점에 갔을 때 매도한다. 이런 거는요. 가치 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리자면 여기서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나는 비트코인 맥시메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으고 여기서도 모으고 XRP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XRP도 여기서도 모으고 여기서도 모으고 여기서도 모으고 모아요. 또 올라갔어. 또 모아요. 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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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 모아. 겐. 계속 모읍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가격. 1억이 올 때까지 계속 모아요. 자 이런 게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참 이런 방식이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1억이 언제 갈지 또 얼마나 우리가 이 시장에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치를 보고서 무조건 모아라.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정말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하락 관점도 그렇죠. 그래서 하락을 외치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고요. 상승을 외치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했을 때는 이 자산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가치 투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모으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올바른 회사나 어떤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거에 대한 미래를 보면서 잘 진행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가져가는 어떤 그런 물량이 바로 이제 가치 투자로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평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관리를 통해서는 평단을 여러분들 항상 보시잖아요. 굉장히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은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구간 꼭다리에서 매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다 매도가 아니더라도 일부분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 돈을 불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자산 관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치 투자고 거기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시드를 들고 있다면은 무조건 상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락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하락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하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짜그맣한 이 캔들에서 무조건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여기서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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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더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가 긴 장기 텀을 두고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은 여기서 일부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이 하락이 되어졌을 때 이 가격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이게 장기 이게 가치투자와 장기투자에 대한 어떤 관념 어떤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을 하고 시드가 있으면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 장기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익절이잖아요. 여기서 이익을 보고 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익 난 걸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조금조금씩 아주 분할 매수 아주 길게 장기간 보는 거예요. 1년, 2년 그것보다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매수를 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 매수하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을 때 곧대 곧대 생각을 해서 30만 원씩 한다 이런 식으로 방식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월급에 있는 것을 다 땡겨서 매수 매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수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투자금 안에서 우리가 돈을 굴려서 돈을 불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장기간 동안 매수를 했던 사람들 보시면은 이렇게 1, 2년, 3년 오랫동안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는 꾸준히 아주 장기간 보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여기서도 상승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도를 했을 때 이 라인 안에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요. 시드가 있기 때문에 또 기회를 봅니다. 근데 기회를 보는데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매수하냐 아주 이렇게 장기간을 보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XRP로 좀 표현을 하자면 XRP가 이렇게 라인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50센트 아래 있을 때 계속적으로 XRP를 모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XRP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뭐 2불 가까이 찍었지만 이게 다른 코인들보다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장기간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50센트 아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0센트 평단을 맞추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더 올려서 매수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기간 가져갈 홀링한 물량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매수 안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XRP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정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조금 매수해볼까? 아니면 정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5불에서 내가 본전을 좀 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그때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거품이 좀 더 올라갔을 거 거품이 좀 더 생겨서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을 시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할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더라도 매도를 했더라도 매도를 했는데 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매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단 말이죠. 이 물량으로 쭉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끌려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매도는 사실 그렇게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들고 저 프로젝트가 더 좋았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을 다 매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같았으면 만약에 XRP처럼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매도한 수익금으로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 생각해서 더 매수를 했다가는 이거는 또 위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개수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개수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집 기간 때 충분히 매집을 못 했다면 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개수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개수를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개수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매도하고 장기간 동안 매수하고 매도하고 장기간 동안 매수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것에 투자하는 거죠. 여기서 이익을 낳았으면 더 저렴한 코인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그거는 전략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간 장투를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여러분의 자산들이 충분히 자산을 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계속 매수하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알고 계시고 이 틀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다. 차트 보고 매매가 아닙니다. 차트 보고 매매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기간 보면서 돈을 적극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 잘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생방송에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소수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찍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약간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